저 둘 잡으면 돼 핵이야 뭐야? 저의 목표 그 이번에 또 배그가 그 1년에 두번 배그 파트너 뽑잖아요 저 올해나 내년 초에 내년 1분기에 배그 파트너 되는 목표입니다 저의 목표 어 한명? 한명 있네요 이 한명을 빨리 닦아야 돼 이 한명을 빨리 닦으려면은 내가 빨리 내려서 총을 먹고 그냥 바로 붙어야 돼요 잠시만 잠시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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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는 승리합니다 헤헤헤헤헤헤 존버는 항상 승리하죠? 짐 수가 없지 존버는 최강 존버 아니겠습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최강 존버 오? 저 발견 넌 오늘 죽었다 임마 나 들켰는데? 안돼 임마 안돼 임마 겁나? 겁나 아플걸 그거? 컷컷컷컷컷 나이스 판나형 지리죠? 오지죠? 나이스 화염병 운영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염병 무조건 화염병 갖고 있어야 돼 산옥은 나무를 치면은 그 부위로 해가지고 쫙쫙 하거든요 나이스 맛있는거 먹자 맛있는거 맛있는 반찬 먹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진통제 빨아줍니다 왜냐면은 빠르게 데려가려면 진통제를 빨아줘야돼 풀도핑하면은 달리기가 됐다 빠르잖아요 감귤하우스 참고로 저 감귤 엄청 좋아하는데 겨울되면은 감귤 겁나 많이 먹어요 혼자서 막 20개 30개 먹습니다 나중에 감귤 먹방 한번 가야겠다 허허허허 감귤 먹방 겁나 쉽기겠네 자 잠깐만 그러면서 외곽라인 닦으면서 이거 오히려 밑에 부분 닦으면서 가는게 나아요 어 언폐물이 없는 곳은 애들이 없다 오케이 언폐물이 있는 곳은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난 언폐물 없는 곳으로 가겠어 어 잠시만 난 이렇게 그 뭐냐 Q&A 할 때가 아닌데 잠시만요 우우우 앞에있어요 앞에있어요 애들이 싸우고 있을 때 가서 잡아줘야돼요 뒤 봐줘야돼요 컷 이렇게 어부질이 해야죠 뒤봐주고 항상 뒤봐야돼요 항상 뒤봐야돼요 아 필요없고 이 집 좀버 때리자 아 내기 이거냐 어 없습니다 그냥 좀버 때려 아 여기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거에요 오케이 오 저기 찰칵 사진도 있죠 아니요 머리 실제로 검은색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검은색 나중에 주황색 염색해볼까 제가 옛날에 노란색으로 염색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는 아니다 두번 했지 두번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답없다 저쪽 뒤에도 있고 나 이거 답찾았어요 여러분 답찾았습니다 답은 이거야 답은 이겁니다 답은 이거야 답은 이거에요 여기서 좀버 까야돼 답은 이거야 이거라면 승리할 수 있을거에요 아니 눕지 못하는게 좀 아쉬운데 컷컷컷 삼툭삼툭삼툭삼툭 삼툭삼툭 아 다 깨졌어 의룡키트 빨아주고 다 죽자 이거 다 죽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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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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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저게 한마리 발견 저게 한마리 발견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너 스티커 도전 숙소 이것저것 돌 잡으면 돼 얘 흑이야 뭐야? 이쪽으로 나오면 좀 끔찍한데? 쟤 너무 잘 쏘는데? 쟤 뭐야? 쟤 핵같애 겁나 잘 쏘는데요? 너무 잘 쏘는데요? 그냥 몸에 다 박혀 너무 잘 쏘는데? 좀 의심해봐야겠어요 잘 쏘는 용도가 아니고 겁나 사근데요? 얘 위치 핵이네 위치 다 알고있네 봐봐요 위치.. 에임 고정이죠? 에임 고정? 핵이네 핵이네 아 핵이잖아 이거 핵 맞죠 여러분? 딱 에임 딱 가고 있는데? 핵모세가 되는걸로? 일단 신고 너무한거 아니야? 아 씨 그래서 3등 와 나 탑10 들어갔어요 아 씨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